Joggernaut ready for delivery 따라와 따라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반도파크 필드의 대형 이벤트 저와 윌팀6에서 동동으로 진행하는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러쉬 모드 2차 테스트 게임 영상으로 돌아온 로프입니다 배틀필드 러쉬 모드는 단순한 선멸전이 아닌 3개의 섹터를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누어 점령 및 방어를 하는 모드입니다 분대 플레이 및 다양한 경과를 설정하여 경과 특성마다 특능을 부여하여 진행되는 게임이며 정식 행사전 2차 테스트로 진행된 게임입니다 후후후후후 그리고 이날 저는 해당 모드의 특수병가인 적어넛으로 게임을 띄었습니다 적어넛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전차와기나 전면부에 있는 은색 쇠판을 맞춰야 전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날은 S&T 마크 46 기간총을 사용하였으며 저는 이날 팀원들의 탱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날은 약 40여 명의 게이머가 참가해주셨습니다. 저거너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군들과 함께 전진하여 저는 탱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단 저희 팀의 전략은 저희 베이스 쪽에서 가까운 A지전보다 두소먼 B지역을 먼저 공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제하사격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전진합니다. 폭탄 B지점까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적들을 물리칩니다. 아군이 폭탄을 설치하였으니 저는 폭탄 지역 근처에서 인간터릿이 되어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칩니다. ique komb at는 중 Meine repeatedly 맞추기 suk 광고둬 det! 광고둘 Eagles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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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game kombation 베이지합 폭파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거리상 뒤에 있는 A지역으로 전진한다. A사이트 전방에 있던 적을 정리하였으니 팀원들과 함께 천천히 전진합니다. 대기 시작 내 먼저 갈게 반복 따라와 따라와, 그럼 따라와! 밀다! 차봉하네, 차봉하네! 나 배토력발 빨리 와야, 빨리! 나 배토력발 빨리 와야 돼! 차봉하네! 차봉하네, 차봉하네! 나 다원팀 좀 봐줘, 반발하세요! 우루카! 우루카! 나 수리해줘, 빨리! 나 수리해줘! 나 수리해줘! 아군 공병이 수리하러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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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들어와, 들어와! 하나 들어와, 셋째 빨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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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그 음악, 그 음악 벅탄을 바꿔! 아군이 폭탄을 설치하였으니 저는 아예 더 전진하여 적들이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A지역이 폭파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지역의 탄을 폭파시키는 것에 성공하여 1섹터 점령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섹터로 이동합니다. 다음 섹터 저희는 빠르게 도격하여 A지역까지 점령하는 것을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폭탄을 설치하려는 아군을 업무합니다. 아군이 설치된 폭탄을 지키는 상황에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어? 용품 용품이요 용품 용품이요 아yon 야 다운! 어? 다리 아파! 아! 다리 아파! 어허! 어허! 어허앗! 아! 으아아아! 아아! 나다운! 나다운! 무력화! 무력화! 아! 사야돼! 저그 위탄발사기에 맞아 완전 파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군이 마지막 폭파지역을 폭파시키는 것에 실패하여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